다시 한 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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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용차 달려가서 빼! 뭐야? 아 무서워. 어떻게 됐어? 전부 떼? 그냥 쓰러져 버린다. 완전히 누웠어! 완전히 뽑혔어! 불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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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났네! 다시 다시! 불나네! 여기서! 여기서! 이야~! 완벽하게 쓰러트려놓고 그리고 스파크가 그다음에 스파크? 스파크! 어우! 핑계야. 부러졌어. 여기가 중간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. 밑동이 딱 부러졌어.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됐을까? 아니, 안 다쳤으면 좋겠네요. 많이 다쳤겠지, 다섯 명이 다쳤대. 아, 그래요? 어디? 운전자동 다섯 명이 다쳐서 병을 넘겨졌고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인근 46화구에 4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됐다. 왜 그렇게 죽겠네요? 왜 그랬을까?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? 그렇죠. 네, 경찰에서 조사합니다. 아, 지금요.